안녕하세요. 오늘 상해로 떠납니다. 5년 전에 선택실습을 거기서 해서 제가 한 달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해는 제가 꽤나 잘 아는 편인데 가볼만한 곳 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비행기가 싸가지고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결제를 해버렸네요. 가서 봐요. 안 가르치는 게 엄청 많고 얘는 좀 높은데 제 운전은 밀도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쉬웠다. 도착했습니다. 뭔가 허장하다 했는데 잔막루피를 두고 왔습니다. 입국 심사 끝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분실물을 입게를. 제가 짐 잃어버렸다니까 잔막루피냐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여기 공항관리분이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 침대인 게 저희 기다린다고 의자도 꺼내줬습니다.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내가 산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아 아 아 정신이 혼미하다. 아 근데 중국인들 잔막루프 엄청 좋아한데. 아 응. 이거 장난 아니래요 지금. 호텔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 약간 신라 호텔 미니 버전인데. 냄새도 좋아하네. 쏘아 넣자. 쏘아 넣자. 아 오케이. 기다리래. 아 오 언니 여기 지금 이러고 있어 로망. 자 7층에 로비가 있다. 자 7층? 자 7층에 로비가 있다. 체크인? 아 7. 이어선스 5,6,7. 여기로 가라는 건 거 같은데? 7층에 로비가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7층에 로비가 있다. 씬쌤. 버리고 가시네. 응. 나 이거 데려다 주시는 줄 알았어. 맞아. 기대했다. 야경 다고. 아 진짜? 아 여메요. 2. 네. 아 오케이. It's okay. Do you have a charger? Charger? No. No charger? It's great. 기대된다. 중국에 완벽 적응해버렸는데. 이걸 뽑아서 지금 껴버렸어요. 진짜 있네. 어. 시시해. 들어와. 어떡해. 언니 갑자기 줬어. 급해 보였나 봐. 뭐니? 네. 언니 가자. 체크인 완료. 아니 얘 지금 엘베 타는 거야? 야 엘베 탔어. 정말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니야. 지금 앞에 돌아보기까지 했어. 와 저 로봇 너무 벌떼리는데? 왜 벌떼는 거야? 여기 갬성 숙소라니까 1318. 13이라고? 어? 야 나 저 저. 11층으로 내렸어. 저 로봇 때문에. 저 로봇이 11층에서 올라가는 애였나 봐. 저거 어떻게 눌렀어? 그럼 로봇이? 로봇이 누르는 게 아니었어. 지회사는 잘못한 거야. 16년이 다 놀랐지. 아니야. 걔가 우리 앞에서 계속 기다렸잖아 이거 팔라고. 아니야 이거 팔려고 기다리는 게 있을 거 같아. 많이 안 돼요. 여기 꺼졌어? 이렇게 떼주는데? 궁금하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안 됐어. 호텔 왜 이렇게 예뻐? 여기 벗고. 아 여기 죄송합니다. 딸 거 벗고 있어 깜짝 놀랐네.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가 뚫려있나 봐. 나 모르는 사람한테 했어. 딴 데 가자. 우리 진짜 어글리 코리안 그 잡채야 지금. 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아 너무 죄송하다 어떡해. 병아를 깨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여긴 진짜 맞아. 아 기억력이 비행인다. 군대가 갈려는 룸이야? 중국은 스모킹 룸이 많아가지고 담배 냄새 좀 나지? 응. 내가 논스모킹 해달라 그랬는데. 와 뷰는 괜찮은데? 이 정도면? 기본 룸이거든 여기. 운동룸이 살짝 불러. 어 그러네. 이 정도면 뷰 진짜 좋은 거다. 방은 진짜 깔끔하다. 딱 기본 방. 화장실도 깔끔하네요. 욕주는 없습니다. 이거 과일 주는 거야? 중국어로 적혀있어서 이게 공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진짜 과일인가? 어 진짜 과일이네? 와 과일을 4종류나 무료 줬습니다. 어 근데 이건 바나나고 이건 오렌지인데. 두 개는 진짜 먹어보기 전에 무슨 맛인지. 이 배인가? 음 맛있겠다. 이제 먹어보자. 저희 지금 털개국수 먹으러 가고 있고요. 여기는 와이탄이고. 저희가 중국에서 먹을 밥 중에서 제일 비쌀 수도 있는. 그래도 국수 하나에 털개가 6마리 들어간다고 합니다. 암컷 3마리, 숲 컷 3마리. 털개는 가을이 철이라기. 어 지금 철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맛있대. 일단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국의 공영자전거입니다. 서울의 따른 이처럼. 여기가 해가정원입니다. 기본 안주로 땅콩 생강차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거. 오케이. 게살, 게알, 국수 하나랑. 트러플 개밥이랑 이렇게 시켰어요. 이거 술에 절인 갠데 이거 까먹기 싫어서 저희는 안 시켰고요. 컵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감기가 낫는 맛이. 아, 나 생강을 잘 못 먹는데 이거 연해서 별로 생각만 안 난다. 맛있는데? 맛있어. 으음! 고주머니에 동사. 땅콩이 진짜 맛있어요. 이건 바밤밤 맛. 바밤바 고급스러운 맛. 오, 땅콩이. 내가 먹어봤던 땅콩이랑 완전 달라. 안에 진짜 버터만 남아. 인테리어가 엄청 고급지고 할 겁니다. 여기도 한 물이 있네. 이게 다 무료라고 합니다. 음! 맛있어. 수영 같아. 수영 같아. 수영 같아. 수영 같아. 산펠리그리노 무료인 거는 짱 좋다. 수영 같아. 나, 우리 오레카 세수아. 크러플 밥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냥 술독에 빠진 개로 바꿨어요. 근데 땅콩 미쳤다 언니. 나 땅콩만 계속 먹어도 돼. 솔직히 말해서. 땅콩 진짜 맛있어. 개가 나왔습니다. 엄청 통통해요. 신기한 게 여기 개에다가 폐가재환을 박아놨어. 신기하게. 이걸 어떻게 새겼지? 내가 까줄게. 샥. 집돋. 오.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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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까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시키려고 했는데 까기 쉬운데 생각보다. 맛이 신기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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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치?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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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매실주인가? 샥. 물수가 나왔습니다. 대박, 대박. 이거 중국 식초거든? 기린 거 먹을 때 뿌려먹으면 기림만 안 나서 이거 무조건 뿌려야 돼. 응. 조금은 무조건 뿌려야 돼. 이거 안 시거든?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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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잖아. 난 이거 먹고 취하는 거야. 나 취했어? 너무 맛있어. 처음 먹었다. 근데 빵이 진짜 땅콩이 말이 안 돼. 티라면서 처음 먹은 맛이야. 이거 먹고 땅콩을 먹으니까 이렇게 딱 꺼내졌어. 이 화장실이 너무 웃깁니다. 화장실을 일단 따봉하고 있는 옷걸이가 있고요. 거대한 망자가 있습니다. 뭐냐고 이거. 아 부담스럽게 여기서 어떻게 해. 화장실에 다이슨 드라이기도 갑자기 있고요. 조말론 향수 있고요. 신기합니다. 화장실 너무 웃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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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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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가는데 너무 오래가 있어. 레전드 했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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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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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너는 갖지 말라는데 알아듣어 이건 뭐야? 나는 딱 고개를 달라는 것 뿐이었거든 이건 뭐야? 어? 짜고 싶지 않냐? 뭐 그거 탕 박하 박하 땅콩을 밟으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근데 놀래? 제가 땅콩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땅콩 받은 거 너무 웃겨. 땅콩 조우가 가다거든? 땅콩 가지고 갈 거냐고? 이만희 보고 땅콩 가지고 갈 거야. 진짜 웃겨. 여기는 황푸 공원입니다. 여기 사진 딱지 잘 나오겠는데? 이렇게 명당 자리에 설치해놓고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공재인데 왜 여기서 저기 들어가려면 돈을 내냐고요. 언니! 여기 진짜 찐맛집인데? 여기 뭐야? 여기 가자. 우리 아침으로 먹을 수 있어. 여기 제가 알기로 유명한데거든요? 호텔 별 앞에 있네. 여기 진짜 유명한데야. 여기 아침 먹으러 오자. 아침 8시였는데? 아침 8시였는데? 우리 9시에 먹으려고 했는데 아침 8시였는데 대박 대박 대박. 나 이상하게 나 온화가 되지 않아? 근데? 이거 10층 간다고. 안내하고 있거든. 10층 간다고? 얘 지금 엘리베이터 지가 탄 거야. 10층이 눌렀어? 몰라. 근데 얘가 들어오니까 10층이 눌렀어. 저희 지금 호텔에 돌아왔고요. 밀크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를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밀크티 집을 못 찾아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친구한테 우리 이거 사왔는데 이거 맛있다. 이렇게 보냈더니. 편의점에서 밀크티를 왜 사먹냐고. 너 중국이라고 이러면서. 막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맛있는데? 이랬더니 친구가 밀크티를 호텔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편의점 밀크티 먹었다고 그렇게 화내다. 어? 키 키 키 키. 얼마나 맛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od delivery. map password number. 방으로 갖다 준다고 합니다. so 친절. 로봇이 갖다 줄면 좋겠다. 진짜 로봇이 왔어? 대박. 야 로봇이 엘리베이터 타는 인구가 있었네. 저거 어떻게 열어 근데? 저거 눌러봐. 오픈. 이거. 이거 이제 가? 이거 지금 가? 고마워 로고샤. 저거 어? 뒤로 가? 잠깐만 남아 느낀 거 아니지? 그니까 왜 이렇게 스마트하게 자라?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나머지 두 개는 다양하게 그냥 시켰댔는데? 이게 오리지널인가? 얘는 거의 색깔이 없는데? 이거 먹어봐 얘는 근데 엄청 연하다. 얘는 자스민이고 얘가 오리지널이래 이걸 먹어보래 이건 쉐이크네? 끝맛이 진짜 맛있어 난 이걸 진짜 좋아 이거 그거잖아! 망고 사고! 언니 진짜 맛있어 좋았다 밀크티는 편의점에서 안 사먹는 걸로 밀크티는 편의점에서 안 사먹는 걸로 언니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메리카 이스프레스 카드가 안 돼요 아멕스 카드가 안 돼요 언니 아멕스 카드밖에 안 가져오셨어요 내가 밥 사주겠다고 이렇게 호언장 남아서 그래도 결국 카카오페이가 돼가지고 결국 나 밥을 다 사줄 수 있게 됐잖아 맞아요? 언니가 밥을 다 사준다고 했습니다 무려 다 제가 호텔을 샀기 때문에 밥을 맛있게 냠냠 얻어먹겠습니다 중국의 거의 콩어본 언니는 지금 여기서 구글 안 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안 되고 인스타 안 되고 그거에 지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새끼 미달리고 있대 어디 가노? 언니 죽어도 얘는 잘못 들어간 거라며 스스로 들어간 거 아니라고 했더니 인스타 안 되고 에브리데이 뉴 제이 하피제이 하피라라라 라이프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미니미니 행복한 일기 하피라라라 라이프